뒤에가서 좀 해줘야 겠다 너무 멀뚱멀뚱 해가지고 뒤로 갈게요 대갑밥 좀 치와주세요 여기서 조금 해줘야 돼 왜그러냐고 너무 멀뚱멀뚱 아름답고 비우세 아미세당신 남자의 애간장만 배우는 여자 안 보면 보고싶고 동년들이 오라 여기에도 혼자 살아남고 있을까 저기가 또 그쪽으로 갈게 아미세 아미세 아미세가 나를 물린다 졸수라며 기로 사랑이 나 어오 돈지라고 그런거 아닌데 너 나를 고봐 이런거 잡고도 뭐는 돈은 대는데 너는 안주는냐 너는 여기서 좀 해줘야지 미워할 수 없는지 남자의 약한 마음 간다고 말만 하면 눈물을 인원해 끝나고 둥지 한번 나가 둥지 너는 그냥 자빠져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많이 굶었나봐 자동으로 자빠지게 아이고 고마워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누나 열심히 할게 아비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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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 누나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앞으로 할 줄까지 아비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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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세 애가 laund땐 나의 용짜리 태그의 분장소 내 인생을 서서 웃은 것이고 인생을 내게 해당시 언제까지나 사랑 가빠 우리도 있어 마지막 말지 여기 두 길을 시간내려 몸을 잊어버려 숙여 지나가는 바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살아가는 나 있잖아 언타로는 가별이 있어 다 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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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задач 그것만 몰랐지 내 품에 음질을 들어와 황소! 예에에에! 그레이크지 제왕도 마시카 데이크지 전부 좀 하겠다 이 천만은 내가 대답해 저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내가 잡아 몰라 우리도 대상 방황하지 여쭤보 갈래 여기에 동지를 걸어 지난날의 악품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사 이런거 안져던데? 제비를 떼주려고 그러는거니? 뭐 주라고 그러는거냐? 가만있어? 떼주고나서 봤는데 앞으로 아까 뒤로 아까 옆으로 아까 뒤로 좋아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품질을 들어 봐 찾아 내 품에 품질을 들어 봐 찾아 내 품에 품질을 들어 봐 아우 형 물차는 시간은 좀 줘요 아우 앰플해도 괜찮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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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고 짜이마시다 우리 형님 아랫돌이 저 때만 됐어요 빨빗했어요 박수 한번 찍으세요 아우 누나 그러면 자꾸 주면 버릇되는데 왜 아 쪼개졌는데 왜 누나가 품을 줘 누나도 해줄까? 그냥 아무나 안에서 주는 거 아니야 아우 이제 갑시다 이제 각세리 공연 한번 아우 형님 아우 아우 채끄문이 바지가 참 잘 어울리네 아우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마저 뒤질 뻔 아우 아우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 쪼옹 조금 늦었으면 다 뒤졌을 거 같애 인상 봐봐 mop 양이 사실 내 스타일 아니야 어 후 뒤가 내 스타일이에요 다 어 assum discern 옆에도 있네 ㅇㅅ 아우 이쁜것들은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요 왕간해 이쁜것들 옆에는 못생긴 것들이 따라대게 경기 어떻게 좀 즐거우셨어 네 한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면 여러분이 재밌는 거에요 한번 웃으려고 왔지? 엿 먹으러 왔겄나? 그지요? 한번 웃고 가세요. 웃을 일이 뭐 있어? 노래 한 곡 더 할까? 신난거로? 그러면 앵커를 한번 해줘 봐봐. 아니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저기 안하는 것들은 죽어도 안하더라고. 요거는 갔다가 오지? 잘봐라 씨발 한원도 안하고 있어. 맞으면 끝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놈은 세월만 26년이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정말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 태진아 정도는 안되더라도 소원 대관이 넘들은 그렇드다. 나오나보다는 노래를 못해도 태진아하고는 거의 비등비등하고 소원 대관이 김무기 보다는 백번 낫다고 하더라고. 내 말이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도 노래 잘해요. 목구멍이 썩어가지고 그러지. 나 목소리 진짜 깨꼬리 같아요. 내 원래 목소리는 미녀풍이야. 미녀풍. 우리가 못하는게 없어요. 아리아리랑 소리 쏙 내 머리 내 머리 안 올라갈 듯 하면서 올라가잖아. 씻고 뜯고 맛보고 들키고 씻고 뜯고 맛보고 들키고 씻고 뜯고 맛보고 들키고 나 참 좋다. 내가 한 10년 전에 내 목소리로 CD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아봤어요. 시장조사를 안해가지고 쫄깍 망했잖아.